자 우선 저희 보겸 선수들이 경기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 네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게 딱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회 서버가 이제 로이드컵 경기가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부분입니다. 네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뭐라도 진짜 그러면 정말 죄송하면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뭐 뭐 해드릴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래요 원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손 한 번 들어봐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저기 뭐 크게 엉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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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엉춤 원하시면 돼요? 아 되죠. 그럼 보내주세요 뭐 어때요? 반주 자 음악 준비됩니까 음악 카라 카라 카라의 뭐 아 랄랄랄라 아 미스터 그건 안 돼요 가장 비슷한 느낌을 실어가지고 아 저희가 지금 오프닝 음악을 자 음영정님 오프닝 음악을 깔아드리면 오프닝 열듯이 예 한 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음향 감독님이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시청자 원하니까 해줘야죠. 마이크 한 번 주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 몇만 분이세요.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 보죠. 보죠. 아 이건가요? 네. 아니 그거 그거 안 돼요? 이거는 제대로 못 지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네. 아니 근데 자 한 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요. 자 만족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요. 저희 여기 앞에 있는 BJ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있으세요? 저희 불량 선수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불량. 왜 손 내리세요? 롤주한테 뭐? 소풍 안이나 기재기? 소풍 안이나 기재기? 소풍 안이란 기재기? 소풍 안이보다는 크잖아요. 아 여자보다는 다 크죠. 저보다 큰 데는 잘 없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뭐 이선님보다도 크고 아 그렇죠. 인정해서 제가 시켰 것 같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으세요? 네. 전부 다 보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신발 벗고. 예. 신발 신고? 벗고. 신발 꼭 벗고? 네. 양말을. 양말 인정? 양말 인정? 양말 인정? 자 그러면요. 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모인 적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 팬분들 앞에서. 로이존의 키 인증. 사실 이제 남자 아닙니까? 소풍 안님 힐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힐을 신어도 제가 더 크죠. 힐을 신어도? 네. 그럼 제가 불러요. 아 부르셔도 됩니다. 소풍 안님 불러주세요. 네 소풍 안님. 자 이쪽으로 와주셔가지고요. 여기서. 데스매치. 키재기 매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데스매치. 소풍 안님. 오세요. 오네요. 이리로 오세요. 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네. 키재기 매치. 자 과연 로이존와 소풍 안님의 키잭을 누가 클까요? 힐 인정을 했는데 국없는 신발을 짚고 왔어요. 힐 인정인데요. 자 그러면요. 잠시 이 옆에서 이쪽에서 가운데에서 좀. 잠깐만요. 앉아계시지가 먼저 서주시고요. 자 그럼 뒤에서 소풍 안님 뒤에서 키를 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누가 클까요? 소풍 안님. 소풍 안님가요? 자 그러면 지금 키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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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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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1차는 이겼습니다. 1대 0인데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신발 벗고. 네. 좀 깔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거 내년에 할까요? 신발 벗는 건? 내년에? 왜냐면 이게 로이조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 내년에 볼래요 여러분? 지금 봐요? 그럼 내년에 로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로이조 없는 멸망전 보고 싶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이게. 저를 두 번 죽여주세요. 자 그러면 한 짝만. 한 짝만 먹겠습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한 짝만 한 짝만. 네. 아 굽이 없어요. 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네? 남자기 때문에. 굽이 안 보여요. 이거 없어요. 이게. 되게 작아요. 자. 어 잠깐만요. 발뜬 거 아니에요? 자. 자 그러면 한 번 재보시죠. 제가 앞으로 와주세요. 저 맨 쪽.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 어 커요 커. 약간 모자. 모자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칙 아닙니까? 네 모자. 모자. 아 벗어요? 진검 승부네요. 자 그러면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약간 떨어져서 키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다가와주시고. 자 뒤에서 살짝 스치듯. 자 대결 맞으세요. 자 그럼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면 보겠습니다. 오! 야! 네. 자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누가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못 봤거든요. 자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 또. 오준이. 저희 여러분. BJ 팬미팅 시간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BJ 있으면 다 불러드리고. 궁금하신 거 좀 해드릴게요. 불량 선수의 궁금한 거. 좀 보고 싶은 거. 어 저기 저기. 뭐. 버블팟을 보고 싶대. 어떠세요?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버블팟 뭐 어렵죠? 어 그래. 버블 버블 바블 팍 팍 팍. 뭐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오네요.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도 오셨는데. 좀 운영이 좀 원활치 않아서. 좀 고통스럽고요. 일단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제 팬분들은 좀 모아서. 따로 식사라도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진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내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랑 동견배잖아요. 이게 30대. 저도 30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하다가 눈이 풀려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다 힘을 주니까요. 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큰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늘 감사하고요. BJ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사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럴 때 박수 나와야죠.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게 계시고. 또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철구? 뭐 없으세요? 돈크라이? 철구 돈크라이? 돈크라이 원하세요? 이거는 뭐 돈크라이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돈크라이를 합니까? 약간은 심의에 좀 맞게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여기 버전으로 공식 버전. 공식 버전.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서수길 대표님 귀에다가 한번 박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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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또 서수길 대표님도 제 방송을 봤을 거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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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 두성이 어떠셨나요? 너무 섹시했어요. 고맙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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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